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지역별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야생동물까지 홍보 행사에 동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형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겨울철 인기 관광지인 하얼빈시의 문화관광국장이 무대에서 직접 춤을 춥니다. 산둥성 관광국장은 소설 서유기의 저팔개로 변신해 홍보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뒤질새라 다른 지역 관광국장들은 상국지의 관우, 무협지 협객으로 분장했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앞다퉈 관광객 유치에 뛰어든 가운데 무리수도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린성에서는 아기 시베리아 호랑이를 가져다 고양이를 쓰다듬 듯 만져보게 했고 헤이룽장성에서는 번화가의 두루미를 데려와 관광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1급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을 학대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뒤늦게 행사는 중단됐습니다. 헌안성은 관광지구 홍보에 게임이나 만화 속 등장인물로 분장한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남녀 모델이 관광객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게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면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른바 미남계, 미인계라 불리는 홍보 행사가 잇따랐고 관영 매체마저 지방정부의 유치 경쟁 과열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올해 특히 관광수입 올리기에 매달리는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재정난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 수익원인 토지 사용권 매각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는 부채가 심각한 지방정부에 신규 건설 사업 착수를 금지시키는 등 지역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